네 반갑습니다 사무총장 최영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금방 보신 영상은 2016년 한 해 동안 세계평화여성연합 한국본부가 했던 활동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선자 실장님께서 많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면서 감동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분은 아까 보고 가운데 있었지만 남편이 의사이세요 중국의 의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나라의 의사지만 그래도 명색의 의사이기 때문에 생활도 괜찮고 가정환경도 그리고 경제력도 꽤 괜찮았는데 이 일에 뛰어들면서부터 온 가정이 다 파탄이 됐어요 사실은 지금도 남편은 중국에 혼자 살고 계시고 자녀들 둘은 한국으로 불러서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은 한국에 절대 안 온다고 그러셔요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자녀들을 앞세워서 남편을 설득해서 한국에 오셔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온 한 가정의 희생함으로써 더 큰 실적이 있긴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지금도 어저께도 여러분들 후원금이 일부는 북한에 전달이 되었대요 그런데 워낙에 지금 남북관계가 어렵고 단절되기 때문에 그 소식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답니다 지금은 특히나 1월 2월 1일 되면 철저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전화도 못한대요 지금 세터민들이 거의 세터민들이 모든 이 돈들을 한국에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북한에 본인들의 가족들을 굉장히 많이 먹여살리고 있는 중인데 돈이 가는 것도 조금 전에 식사할 때 들어보니까 이제는 브로커들이 수수료를 30% 뗀답니다 100만 원 같으면 30만 원은 브로커가 먹고 70만 원이 가는데 그것도 지금은 연락이 통신이 자유롭지 못한 데다가 그동안은 그나마 날씨가 좋을 때는 아까 얘기한 버드나무 밑에서 전화를 한대요 왜냐하면 버드나무가 우거지니까 지금은 나무 잎이 없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제통화도 어려울 정도 하다 보니까 돈은 갔지만 받았다는 건 받는데요 보내준 고등어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러면 돈을 받았다는 말이래요 아까 식사할 때 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암호로 써가지고 전달한다고 그러는데 좀 빠른 시일에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우리 한선자 실장님도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가족이 함께 화합하면서 오손도전 살아도 좋겠습니다 우리 큰 경혜에 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가 여성연합 창립 25주년이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처음 92년 4월 10일 창설 당시에 아버님께서 정해주신 회비 만원 회비 만원 지금도 25년 지난 지금도 여러분들 물가가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안 올랐죠? 그래도 어쨌든 6대 4로 본부의 60% 지부의 40% 그 약속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회원들이 회비만 내주셔도 굉장히 저희들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회위를 내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5천명 정도 됩니다 5천명 같으면 60% 같으면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지금 활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회비를 끊임없이 내고 있는데 25년을 내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느냐 이런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하는데 보시다시피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국제적인 일도 있었고 국내적인 교육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여러분이 내시는 그 회비가 이렇게 크게 쓰여진다는 걸 아시고 좀 꾸준하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소개가 나왔지만은 우리가 두 가지의 사업으로 추격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다가 하나는 통일부의 통일사업과 그리고 하나는 국제구호예요 그래서 국제구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네팔이라든지 지금 네팔에 희망학교 2호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원 때문에 1호는 대만여성연합이 짓고 있고 지어가지고 집어서 개교를 했습니다 2호는 한국여성연합에서 해가지고 2월달에 다음 달에 준공을 합니다 3월달에 아이들이 개교를 할 거예요 교실 2층 8칸을 지었는데 학생들이 무려 300명의 공부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한 달인데 저희들이 마음 같았으면 제3호를 짓고 싶어가지고 현재 재단에다가 끝전 모으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원사업에 요청을 하고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네팔에 재단과 우리가 반반해서 제3호 학교를 지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카도로에 지진 피해 성검을 보냈고요 또 어제는 일본에, 구마모토 일본에 거기도 지진 피해 성검을 보냈고 또 지난 연말에는 민하협을 통해가지고 두만강 지역, 수해 지역에 아이들 잠바를 천만 원어치 보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한순자 실장님 말씀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천원, 천원, 만원, 만원이 이렇게 크게 쓰여진다는 걸 아시고 제가 또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 김제 교회의 목사님께서 거기는 사모님께서 좀 건강에 잃지 못해가지고 식구가 여성협 지부장님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식구자들한테 천원, 천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식구가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사모님보다는 어려우니까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답니다 목사님, 이게 나중에 예배 끝에 좀 광고해달라고 근데 목사님은 그날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성협 광고를 뗐대요 근데 그날 밤에 아버님이 꿈에 나타나셨답니다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너가 인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네,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을 못했답니다 정말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증거가 뭐냐더래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여성협의 천원 그것이 전세계 인류를 사랑하겠다는 조건이다 그러면서 역정을 내시더래요 그래서 그날, 다음날 당장 지부장님 오시라 그래가지고 온 가족, 다섯 가족이 만 원씩 아주 그냥 이 생이 다할 때가 성화할 때가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식구들에게 그렇게 좀 권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만 원, 천원 이게 적으면 적지만 또 어려운 분들은 크잖아요 이 천원이 이렇게 탈북인들을 구하고 북한에 있는 친구들을 살린다는 생각하면 그리고 정말 지금도 가자지구도 꾸준히 제가 매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도 그렇게 아이들을 23명을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시리아의 난민 돈 돕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본어인은 그러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주면서 한 달에 천원씩 아기 앞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휴대폰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유엔 활동은 저희가 1997년도에 경제사회, 이사회, 에카사학의 제1영역 포괄적 협의지휘를 인정을 받았는데 거기는 DPI도 같이 있어요 DPI는 유엔 공보국이에요 이 두 기관에 저희가 제1영역 자문기관을 받았는데 올해가 20년 되었습니다 20년 되고 여성이 25년이기 때문에 3월달 CSW 여성지휘위원회 유엔 여성지휘위원회 CSW에서는 25주년 기념해서 아주 큰 행사, 작은 행사를 지금 열심히 유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7년을 받다 보니까 20년 되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유엔의 지휘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게 이 지휘가 아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 지휘가 그냥 한 번 주문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4년마다 재심사잖아요 아시죠? 재심사를 통해 가지고 제2영역, 제3영역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도 그 자리를 뺏기지 않고 포괄적 협의지휘를 유지하고 있는데 알렉사 유엔 담당 알렉사 회장이 전화가 왔는데 조금 유엔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약속을 할 때 통일부도 마찬가지지만 유연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활동, 그 다음에 정치적인 활동은 일체 안 하는 걸로 그게 약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아버님께서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유엔본부에서 축복식 했잖아요 그 축복식 할 때에 티켓이 여성연합 티켓을 한 거예요 입장을 하실 때, 허락을 받을 때, 회의장을 얻을 때에 여성연합의 지휘를 가지고 회의장을 얻었는데 아버님께서 거기서 축복식 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 파운드가, 너희들 창설자가 종교 행사를 했다 한번 우리가 옐로우 카드를 먹었어요 이후에 저희가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이게 굉장히 예민한 방안이 가능해서 미국에서 특히나 굉장히 미국의 섭리도 바쁘다 보니까 여성연합도 축복에 직접적인 책임을 막 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잘못하면 저희가 이런 종교적인 활동으로 인해가지고 유엔의 지휘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유엔 담당자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일본의 많은 우리 해외 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 했던 활동 업적이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한 100여 가지가 돼요 각 나라마다 그런 실적이 있어서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이런 활동에 참여하신다면 이런 실적도 또 포함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5유엔 사무국 한반도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서 유엔에도 그런 내용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평화를 위한 세계 평화를 위한 여러분들의 활동이 유엔에 전달되어진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 취임하신 이제 2년 6개월 되셨습니다 2년 8개월 좀 거의 8개월 됐네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섭리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직책도 또 많이 더 많아지시고 힘도 더 실려져야 될 텐데 너무 짐을 많이 지셔가지고 어쨌든 좀 안타깝고 좀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현재 효종 세계평화재단 이사장님이시고 여성연합 세계회장님이시고 형제 유학원 이사장님이시고 원장님이시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섭리적인 일들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다섯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그 역할을 하시느라고 정말 힘드신데도 정말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챙기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여러분들 많이 좀 응원도 해주시고 경여도 해주시고 또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면 더 큰 힘으로 하실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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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